자, 여러분의 프로듀싱 가수입니다. 박근원, 포토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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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프로듀싱 가수 박근원입니다. 그 고양이 항상 파괴해 주십니다. 주신이고 강초등학교 61회를 졸업하고 현재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프로듀싱 가수인들도 보고 있습니다. 저는 또 KBS 아침마당과 KBS 노래가족에 출연해가지고 좋은 작곡가님께 곡을 받아가지고 현재 프로듀싱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제16회 강고등학교 총장에 초대 받게 되어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 선배님들 다운팀고 다 선배님들 계시잖아요.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감사 경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첫 곡으로 진성 가수님의 몬낭롱 하겠습니다. 박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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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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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